1. 2. 1. 2. 2. 2. 오, 난 안 튀어. 고마워요, 님들. 2. 하루로 비싸졌냐고요? 아니에요? 저 아다르 같은데? 2. 개같은거 뚝배기 아니 뚝배기 때렸는데 왜 갑박아 달아? 아, 존네 웃기네? 1. 2. 2. 3. 3. 4. 5. 6. 9. 10. 10. 10. 야 이거 두 팀인것 같은데? 한 팀 아니야 저거 두 팀이야 서로 지들끼리 싸우다가 나한테 뒤진것 같은데 지금, 뭐지? 맞네 맞는거 같애 저렇게 많이 저게 될 리가 없잖아 아니 근데 저게 더 들어가면 안돼 지금 샌드위치 당해서 어 뭐야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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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MP9인거 같은데 느낌이 아 아 ㅈㄴ 아프네 잡았나? 아니 상탄나네 이거? 아 하탄났던거 같은데 아까? 갑바 30 오클레스 57 뭐 입을까? 57? 그래도 유클이라고? 와아아아 하나 잡았다 뭐야 몇명 죽은거야? 한 발 한 발 정성스럽게 넣어주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걔가 레이더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템파밍하면 안 될 것 같아 템파밍 지금 위험하거든요 나이스 핑 옳라잇 또 왔구만 외국 친구들 형아 핑 타령 존네 한다니까 그놈의 핑 또 나왔구만 핑을 이용할 줄을 몰라 지들이 핑을 이용을 해야지 멀뚤멀뚱 멀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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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보고 있으면 당연히 그거 핑 빨에 지지지 당연한거 가지고 저러네 만약에 내가 보이셨으면 제가 죽었어요 아 이것도 에반데 야 애들 다 킬라 가빠야 아 뭐야 아니 미친 레전드 우아악 미쳐 아 개꿀띠 반반발 정성스럽게 넣어버리네 넣어버리네 아 근데 이거 게임 어떻게 될지 몰라 솔직히 이거 제가 잘하면 가다가 지질 수 있거든요 그거 알아야 돼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일단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아 그냥 나가는 게 낫겠지 아 죽였다 아 죽였다 아 그래도 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 그래도 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 또 있네 아 또 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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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란 안튀어 고마워요 민들 오우 씨 봐 와 미친놈 오우 야 마우스에서 손 넣고 있다가 개논랬네 씨 오우 갈뻔했다 야 이 미친놈들 아이씨 적당히 전복 개이걸음 해야지 씨 와 개논랬잖아 어 오우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